최근에 한 무서운 여자가 도시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없다. 그리고 항상 2미터 길이의 철근을 손에 들고 다녔다. 야밤에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날 그녀는 이상한 남자를 만났고 남자의 머리를 깨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남자의 피가 뒤로 흐르더니 뜻밖에도 금세 다시 살아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쿠로. 미래를 예지하는 힘과 불사신의 능력을 가졌다. 모두 그 미스터리한 혈통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조상들은 병은 병으로 치료한다는 개념을 믿었다. 예를 들어간 질환이 있으면 간을 먹는 건강한 존재를 찾아냈다. 시력이 나빠지면 시력이 뛰어난 생물체를 특별히 사냥하여 눈을 삼켰다. 조상들은 보다 강력한 힘을 얻고자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는 인간의 머리와 소의 몸을 가진 요괴를 발견했다. 그의 살을 먹으면 미래 예견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 요괴에 살을 먹은 사람들은 거의가 끔찍한 죽음을 맞았다. 소수만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도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거듭된 실패는 조상의 불안정한 성격에 불을 지폈다.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비트를 가득 채운 캐비니들 뒤집었고 우연히도 인어의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인어의 살은 영생을 선사했다. 이 소식은 조상을 무척이나 기쁘게 했다. 그는 백성들이 요괴 두 마리의 살을 동시에 먹이면 미래 예견과 불멸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들에게 두 요괴의 고기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친척들을 대상으로 실험에 착수했다. 하지만 요괴의 살은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었고 조상 자신을 포함해 모든 참여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의 자손들은 굴복하지 않고 쿠로우 세대까지 끊임없이 시도를 거듭했고 마침내 전환점이 도래했다. 쿠로우의 조모가 아이들에게 요괴의 살을 나누어 주었지만 곧 모든 아이들이 숨진 반면 쿠로우만이 무사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할머니는 단검을 꺼내 그를 찔렀다. 이상하게도 쿠로우는 죽지 않고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얻었다. 쿠로우는 결국 불멸의 괴물로 변모했지만 그 결과 그는 할머니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할머니는 쿠로우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해쳤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쿠로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다행히도 그는 자신의 사촌인 리카를 만났다. 그녀는 따뜻한 빛과 같았다. 그는 할머니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쿠로우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린 시절의 그림자는 너무나 깊다. 쿠로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친구도 사귀었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었다. 어느 날 쿠로우와 그의 여자친구 사키는 강가를 따라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갑바가 물에서 나왔다. 겁에 질린 사키는 쿠로우에게 매달렸지만 그는 놀랍도록 평틴했다. 더 기이한 것은 갑바가 쿠로우를 너무나 두려워서 돌아서서 도망쳤다는 것이다. 쿠로우의 공허한 시선과 도망치는 갑바를 본 사키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얼마 후 그녀는 그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뜻밖에도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쿠로우는 코토코라는 이상한 여자를 만났다. 코토코는 쿠로우의 구세주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정을 대담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2년 전에 그녀가 병원에서 넘어지는 쿠로우를 구해준 뒤에 그의 단아한 용모에 첫눈에 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쿠로우가 사람을 사귀었고 코토코는 2년 6개월 동안 짝사랑을 감추고 지내야 했다. 마침내 쿠로우가 다시 독신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니 쿠로우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했지만 더 놀란 것은 코토코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코토코는 버스를 탔다. 하지만 언익스펙티드하게 그 위에 무사 요괴가 나타났다. 요괴는 코토코를 해치는 대신 그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지고 그녀를 공주라고 불렀다. 코토코가 모든 요괴의 보스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6년 전 코토코가 요괴에게 납치되어 깊은 산속으로 끌려간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신, 신, 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순진한 코토코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신이 되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깨어났을 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눈 하나를 잃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상처는 아무런 합병증도 없이 잘 치유되었다. 코토코의 안정이 되었을 즈음 그녀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요괴를 보는 능력이 생겨놀랐다. 그 이후로 그녀는 요괴 사이에서 지혜의 신이 되었고 종종 그들의 다툼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이 사무라이 요괴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다. 도서관에 사나운 요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책을 사랑하는 사무라이 요괴는 너무도 두려워서 며칠 동안 도서관에 갈 수가 없었다. 그는 코토코가 그 사나운 요괴를 없애주길 바란다. 다음날 코토코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지만 쿠로를 만났다. 그녀는 쿠로에게 요괴를 다루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쿠로는 참견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코토코가 계속 졸랐고 그의 지속적인 설득에 눌려 쿠로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들이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요괴가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코토코는 그 요괴와 교섭하려 했지만 거의 요괴에게 먹힐 위기에 처했다. 위급한 순간 쿠로가 그녀의 손을 잡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코토코가 요괴 사이에서 신이긴 했지만 그녀의 힘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순식간에 그녀는 요괴에게 쓰러졌다. 다행스럽게도 쿠로우가 그녀를 제때 붙잡았다. 그 후 쿠로우는 대담하게 요괴에게 자신의 팔에 먹였다. 그 결과 코토코는 충격에 빠졌는데 쿠로우의 팔을 먹은 요괴는 중독된 듯이 즉시 조각조각이 나서 뼈더미로 변했다. 그때 코토코는 쿠로우가 전설적인 인어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불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이 때문에 쿠로우는 코토코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코토코도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다음날 그녀는 다시 한번 쿠로우에게 다가가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 그 순간 코토코의 치마가 예기치 않게 떨리기 시작했고 요괴가 내부에서 나타났다. 쿠로우의 존재를 감지한 요괴는 공포에 질려 도망갔고 쿠로우의 두려운 본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쿠로우와 함께 있겠다는 코토코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만들었다. 그녀는 쿠로우에게 자신과 함께 뱀신을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쿠로우는 딱 잘라 말했다. 코토코는 혼자 산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전설적인 뱀신을 만나기 위해 뱀신이 기이한 살인사건을 위해 코토코를 소환했다. 얼마 전 뱀신은 한 여성이 호수에 남자 시체를 던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체를 처리한 뒤 그 여성은 시체가 빨리 발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를 아오이로 밝혀냈습니다. 아오이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쉽게 인정했지만 잡다한 불일치가 뱀신의 호기심을 자극해 코토코에게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가득 채우기 위해 코토코는 스스로 조사하고 추리를 시작했다. 모은 정보로 보니 아오이는 산자락에서 자란 듯했다. 그녀는 분명 뱀신의 식인 본성에 대한 전설을 알고 있었다. 아오이가 호수에 시신을 버린 목적은 단순했다. 그녀는 뱀신이 시신을 발견하여 삼키게 해서 이 범죄의 증거를 없애기를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추리는 너무 단순했고 결코 뱀신을 설득하지 못했다. 코토코는 조사와 추리를 계속해야 했다. 남자 시신이 아오이의 남편 동료 아키인 것으로 밝혀졌다. 5년 전 아오이는 남편과 그의 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되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에 쓰러진 아오이는 도심을 떠나 시골로 이주했다. 예상치 못하게도 5년 후 남편의 동료 아키가 그녀를 찾아왔다. 아키는 쓸쓸한 표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아오이의 용서를 구했다. 진실은 처음부터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아키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는 잔인하게 아오이의 남편과 조수를 살해하고 그것을 비극적인 연인의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아키의 가족은 이상한 일련의 사건에 시달렸다. 아내와 아이들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 역시 암판정을 받았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키는 죄를 씻기 위해 아오이에게 청했다. 아키에게 증오심에 휩싸인 아오이는 충동적으로 그를 죽이고 시신을 호수에 던졌다. 그리고 아오이가 경찰이 하루빨리 시신을 찾기를 바랐던 이유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바람둥이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여 아이를 유산하고 호수에 버렸다. 모든 진실을 안 아오이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면서 아이에게 마지막 기도를 위해 아이를 찾고 싶어졌다. 그러나 호수 바닥을 수색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녀는 시신과 살인무기를 호수에 던졌다. 범죄의 증거 찾기 위해서 경찰은 분명 호수를 수색할 것이다. 그러면 아오이의 아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코토코의 설명을 듣고 뱀씨는 깊이 충격을 받으며 때로 인간이 요괴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 그가 뭔가 말하려고 하자. 쿠로우가 숲에서 나왔다. 쿠로우의 무서운 기운을 보 뱀씨는 즉시 숨었다. 이 사건 이후 코토코와 쿠로우의 관계는 꽃피웠고 요괴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자주 힘을 합쳤다. 최근에는 무서운 얼굴 없는 여자의 출연 빈도가 점점 더 잦아졌다. 경찰서에는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테라다 형사는 이 모든 전설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키 형사는 달리 생각합니다. 쿠로우의 전 여자친구인 그녀는 캐퍼를 직접 목격했고 쿠로우의 상처가 순식간에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요괴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어느 날 밤 사키가 혼자 집으로 걸어가다 도련한 여자아이가 그녀의 품에 부딪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은 코토코였습니다. 코토코는 사키에게 임박한 위험을 경고하며 도망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전신을 드러냈을 때 경찰관인 사키조차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여기는 최근에 여러 살인사건을 저지른 강철 레이디 나나세였습니다. 사키는 즉시 돌진하여 여기의 배를 주먹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몸은 투명해 보였습니다. 사키 역시 여기에게 밀려났습니다. 사키가 고개를 들자 여기가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코토코는 여기를 뚫고 사키를 구했습니다. 격렬한 움직임 때문에 코토코의 의수가 날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한쪽 다리 도약으로 코토코는 여기를 걷어냈다. 넘어졌음에도 그 유령은 재빨리 일어나 검은 연기처럼 얕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위험을 회피하자 코토코는 사키에게 얼른 떠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사키는 머무를 뿐만 아니라 코토코의 손목을 잡고 경찰 신분증을 보였다. 코토코는 그때서야 사키가 쿠로우의 전 여자친구였음을 알았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녀를 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키는 코토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상처를 치료한 후 코토코는 자신이 현재 쿠로우의 여자친구라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과 쿠로우의 밀착사진을 곧바로 보여주었지만 사키는 웃음으로 받았을 뿐이었다. 가열된 논쟁에 이어 코토코는 떠나기 전에 사키가 여기를 만난다면 즉시 도망치라고 조언한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거대한 해골을 소환하여 자신의 탈거드로 삼는다. 코토코는 여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원래 카린이라는 이름이었던 그녀는 팬들에게 사랑받는 유명한 유명인사였다. 그러나 그녀의 경력의 절정기에 그녀의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실수로 추락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얼마 후 카린이 아버지에 상당한 보험금을 가입했다는 온라인 소문이 나돌았다. 그 후 카린의 분노와 살인에 대한 의도로 가득 찬 그녀, 아버지의 일기가 공개되었다. 네티즌들은 카린이 아버지를 죽였는지 물었다. 막대한 대중의 압력으로 카린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파파라치를 피해 다양한 곳으로 여행했다. 그러나 사고는 발생했다. 어느 날 카린이 건설 현장을 지나다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아 사망한다. 그 후 그녀는 여기로 변신하여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코토코는 여자 귀신에 대한 전용 웹사이트를 온라인에 발견한다. 그 웹사이트는 여자 귀신의 프로필뿐 아니라 상세한 사파까지 게재하고 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초상화가 코토코가 본 여자 귀신과 똑같다는 것이다. 이런 게시로 코토코는 두렵고도 소름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자 귀신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네티즌의 환상을 이용하고 있다.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여자 귀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코토코는 수많은 온라인 댓글을 탐구하다가 매우 의심스러운 리카라는 여성을 찾아낸다. 우연히도 리카는 쿠로우의 사촌이었다. 정보를 찾기 위해 코토코는 쿠로우에게 리카에 관해 물어볼 작정으로 다가간다. 그때 사키가 나타나며 여자 귀신이 다시 살인을 시작했다고 통보한다. 한편 리카는 컴퓨터 화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칼을 꺼내 목을 그었다. 피가 쏟아졌지만 다음 순간 튀어나온 피가 다시 그녀의 몸속으로 흘러들기 시작한다. 얼마 후 리카는 부활한다. 그녀와 쿠로우는 같은 가게에 속하며 성견 지명과 불사신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카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의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고자 마음먹고 불멸의 몸을 없애려고 하였으나 지금의 인간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카는 인기 스타 카린의 죽음을 조율하여 수많은 온라인 사용자의 환상을 이용해 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환상에서 태어난 여기는 리카의 불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리카가 여기에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며 인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리카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녀의 진정한 인간 복원과 불멸의 저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쿠로우도 여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녀만큼 힘이 세지 않지만 그의 무한 부활 능력으로 그는 여기에 뒤로 돌아가는 기회를 잡고 그녀의 목을 부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여기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쿠로우가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곶곰게 피어오른 연기로 변해 사라졌다. 쿠로우, 코토코, 사키 세 사람은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코토코는 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에 올라온 의견을 하나로 모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녀는 다수의 인정을 받으면 인간의 환상으로 태어난 여기는 사라질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행동에 옮기려던 그때 비극이 일어났다. 테라다 경부가 거리에서 여기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것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그가 여기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추측하고 있었다. 코토코는 여기의 존재를 부정해야 했다. 사용자들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여기의 힘은 강해지고 통제 불가능한 사태로 인해 희생자가 늘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합리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테라다 경부가 여기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해자를 만들어내고 범행 동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했다. 코토코가 의기소침에 있을 때 쿠로는 여러 이론을 고안하자고 제안했다. 온라인 사용자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여자 유령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다. 코토코는 즉시 자신감을 되찾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가지 서로 다른 이론을 만들어냈다. 여자 유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코토코는 배후에 있는 실력자 리카에 대항하는 네 가지 전략을 고안하여 무형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우선 코토코는 여자 유령이 단순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살인 사실에 대한 모든 소문은 당국자 테라다를 최종적으로 죽이기 위한 서막으로 조직되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여자 유령으로 가장하여 보행자를 공격한 뒤 버려진 주유소로 테라다를 유인했고 경계하지 않는 당국자를 덮치기 위해 기계를 이용했다. 테라다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고 전체 계획을 짜낸 인물은 테라다 주변 사람 중에서만 찾아낼 수 있었다. 즉 그와 감정적 분쟁에 얽힌 여성 동료일 가능성이 있었다. 사실 근거가 명확한 이 증거에 쿠로우의 능력이 더해져서 온라인 사용자 다수가 여기는 허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를 얻은 것처럼 보였던 순간에 온라인상의 논의는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용자들이 반대와 상반된 의견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토코는 니카가 더 많은 지지층을 끌어들여 개입했음을 이해했습니다. 코토코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 쪽으로 온라인 사용자 몇몇을 끌어들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알고서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토코는 두 번째 설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추론을 거꾸로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여기에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인기 있는 아이돌 케린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보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살하고 자신의 일기의 모든 죄를 케린에게 뒤집어 쓰여서 그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은퇴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굴착용 철제 막대에 치여서 사고 사망하고 인간에 대한 복수를 위해 여기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온라인 사용자들을 정신없게 만들었고 그들의 관심은 여기에서 카린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옮겨갔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로 여기의 힘은 급격히 약해졌다. 하지만 쿠로가 그녀를 제거하려는 순간 온라인 발언이 다시 한 번 바뀌었다. 리카는 온라인 사용자를 가장하여 코토코의 서사를 도전했다. 카린이 정말 가련하다면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죽이기 위해 철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방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여기 같은 존재는 동정받을 자격이 없다. 대다수가 리카의 관점과 동의하기 시작하자 코토코는 카린이 죽지 않았다는 마지막 해답을 밝혔다. 철근에 맞아 죽은 사람은 카린이 마련한 대역이고 여기는 카린이 만들어낸 것이댔다. 그녀의 의도는 자신이 죽었다고 모두에게 믿게 만들어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이 웹사이트였습니다. 여성 유령에 대한 최신 소식은 항상 여기에서 처음 시작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카린이 모든 것을 숨어서 꾸민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인터넷 사용자는 이 서술을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이 대거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리카가 인정하든 반박하든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용자의 상상력을 잃은 채 여성 유령의 힘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크로우에게 없어졌지요. 환상과 속임수에서 태어난 이 요괴는 결국 거짓 속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